시간에 승리 한 번 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또다시 잠실 부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승리의 여신이 함께 하시길 파이팅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얻어준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의 여지. 이상화 선수를 뜨는 박수로 맡기시고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쥔피언 이상화 선수가 야구 탈레로 플레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4년 만에 사장 안돼요. 올해도 승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decis선생님의 불을 involuc돼요. 23. 15. 15. 26. 15. 15. 15. 16. 이상한 선수에게 다시 한 번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 오다 해도 우리 유대를 믿고 있다. 다시 우리의 힘을 속게 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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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다음에 한 번 기회를 해보시죠? 이렇게 시골을 맞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재밌게 즐겁게 치고 갈 생각이 듭니다. 싼 파이팅! 남자분 팬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 팀이 국가대표 김민석입니다. 이번 시즌이 따로 낯선에 대화가 정말 너무너무 성공이 있고요. 대화 때 이보시는 위신이도 개원하면서 싼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